이게 뭔가 화려한 그래픽 이런건 없는데 그래도 볼만하고요 타격감도 괜찮아요 다른 캐릭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캐릭터는 타격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은 타격감 괜찮네요 아이언맨은 타격감 괜찮아요 아이언맨은 자 넘어가기 전에 템파밍 오케이 아 좋아 이럴 것 같았어요 왜 안먹어지니? 아 먹어졌구나 갑시다 끝이야?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들어갔죠? 블랙 로즈 블러드 로즈 갓수님 어서오세요 으음 모든게 앞에 다 모여있는거 같다고 자 갑시다 나 혼자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거 어 쟤 쟤 쟤 쟤 쟤 쟤 나한테 죽었었는데 쟤 나한테 죽었었는데 어어어어 침탈한다 어 대사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사각해 보이죠? 나이트클럽 디스트립트 갑시다 죽어 뭐라고 치킨 한마리 피자 조판 라면 두 그릇 밥 두 그릇 계란 프라이 반숙 네개 먹었다고? 그럴리가 없지 그럴리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저렇게 먹을 수가 없지 자 파밍 좀 해볼까? 나이트클럽 미안하다 레벨 7이 되고 싶었어 파밍 파밍 갑시다 어 어디로 가야돼? 저기로 가는거 맞아? 아 저쪽이구나 뭐야 이거 어 구해줬죠? 시민들이 구해줬죠? 굿 역시 아이언맨이야 갑시다 어어 어딜 지금 어? 깡패씨 타고있어 여기 내구역에 아저씨 나한테 세금 내야돼요 아저씨 구해준거 아니에요 나한테 세금 내야돼요 아이씨 시빌리언 시민들 들어갑시다 아ende 오 뭐야 이렇게 웨이포인트 찍고 갑시다 어 오 예이 좋아 좋아 후우우우우우발발 fais 나 아니 아가씨 왜 혼자 춤춰야 혼자 춤출 만하네 후훡우우우우우우웅 갑시다 대로 안까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았어 이럴 것 같았어 이 자식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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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라고 살렸다 죽었냐? 어? 죽었네 아휴 아 죽었구나 아 내가 살린 줄 알았는데 죽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 뭐야 오 이런 트랩도 좀 설치를 해놔? 뒤졌어 어디야? 일로 가는 거 맞아? 아닌데? 갑시다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 거 맞는 것 같긴 해요! 자식들이 어디서 지금 함정 함정을 파고 있어 쟤 뭐야 너 너는 친구들이 죽는데 가만히 있니? 갑시다 오케이 어어 오케이 좋아 이 정도가 지는 데야 죽어라 예아 좋았어 아주 잘하고 있죠? 죽어라 어 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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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어라 오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야 엄청 많아 ref seniors 오케이 좋아 이게 여러분 슈퍼히어로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슈퍼히어로스 아 멋있다 악당들 불쌍해요 악당들도 악당들도 왜 그래 왜 나쁜 짓을 해 나도 얘네들 죽이기 싫어요 왜 나쁜 짓을 해 답니까 악당이 아니었으면 내가 안 죽였잖아 또 보니까 엄마 찾더만 죽으면서 아 진짜 그래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알았지 재밌나요? 어 태극감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서 스토리 같은 것도 좀 읽어드리면서 그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냐 재밌냐 약간 디아블로 느낌이다 진짜 디아블로가 이제 막판으로 가면 노가다 게임이죠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죽어라 멜로나 김치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총 10개 꽂겠네요 땡큐베리 감사 오늘 빵빵빵 터지는구만 죽어라 죽어라 자식이 오케이 템이 엄청 나은 것 같은데 그치 엄청 나왔네 템이 뷰아 일단 갑시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 고마워요 땡큐베리 감사 뭐야 왜 안 왜 안 맞어 자막 달아줄게요 기다려봐 게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게임을 지금 자막을 달아줄 수 없어요 기다려봐요 조금만 이 위급한 상황만 넘기고 내가 자막을 달아줄게요 날라다니고 난리 났죠? 죽어라 아 이게 크지없냐 니네는 왜 오케이 됐어 덩어리님 어서오세요 어 들가면 같이해요 들가면 같이합시다 들어오면 같이해요 우리 막 어 조직도 만들고 합시다 자 자막 달아줄게요 앗쭈 야 자막 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건 반칙 아니냐 만화용은 악당들도 이거 기다려준다 나쁜건들한테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어디다가 이거 자막을 놓는게 좋을까 됐나? 그런말 쓰지 마세요 나쁜 뜻이에요 그런말 쓰지 마세요 그런말 쓰지 마세요 죽어라 엄마 찾아가라 빨리 너희들 나한테 보지 말고 아 이 게임 되게 뭔가 페이감이 느껴지는데 악당이 이렇게 악당이라고 이렇게 많이 죽여도 되나? 악당이라고 이렇게 많이 죽여도 되나? 진짜 예스 좋았어 굉장히 나쁜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성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런 거 쓰지 마세요 타병장님 어서 오세요 타병장님 어서 오세요 좋아 좋아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혼자서 너무 시시한데 그래 봅시다 오랜만입니다 야 얘네 뭐야 자식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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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뭐 이게 뭐야 어 저거 뭔가 좋은 아이템 얻은 것 같아 어 나 미사일도 쏠 수 있었지 맞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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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도망갔어 도망갔어 아이씨 뭐야 아야야 옥토포스 나왔네요 옥토포스 나왔어요 어어어 이 자식 이거 일단 죽어라 이거 뭐 이거 맞게 죽어라 이거 맞아시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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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야씨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안통해 어키 피해주고 피해주고 한번 더 피해주고 비사일 쏴주고 좋아요 됐다 이거 죽었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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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였다 갈아 임마 이 자식아 야 템 줘야되 잠깐만 하...하이파이브 오? 오 다 피ocused 오 야 역시 캣팀 아메리카야 아 피했네 털린 힘 좀 크게 줄래? 아메리카? OOOOOOOO 야 스파이더 맨 멍청은자 좋은 작업, 모두! 저희는 이 모든 곳을 도와줬어요 이 곳을 도와줬어요 이제 정옥을 잡으러 가야겠죠 멍청한 스파이더맨이 뺏겨서 자, 파밍합시다 아, 다 했는데, 어, 뭐야 내 이름은 클록 나는 어벤져스의 친구야 어, 보냈다고? 아, 어벤져스 타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타워를 열어준대요 갑시다 타워래, 저거, 포탈 열어준대요 다 왔다 야, 스파이더맨은 뭐 스파이더맨은 뭐 거미줄 발사하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야, 우리 친군데 이해해줍시다 템 좋은 거 좀 나오나 보자 상점, 데일리, 데일리 기프트 뭐가 나올까요? 매일매일 나에게 상점, 어 야, 나 체력이 3, 갑자기 3000이 됐다 어벤져스 2 봤지 이거 뭐야 어벤져스 2 봤지 야, 메달이 좀 좋은 메달 없나? 이거 뭐야 인비저블 워머 거고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애 오케이 갈아 끼고 좋았어 얘 아이템의 부품이 이게 파츠 파츠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더 끼는 게 좋아 아크리액터 오버로드 어,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이건가? 어? 아, 이게 훨씬 좋구나 능력씨가 다른데 이거는 뭐지? 아, 아, 이게 그 저거마다 다르구나 저거마다 다르네 이거는 미사일 이거는 아크리액터 이거 마력해보 이거는 유니빔 쓰읍 그래도 일단 방어력이 좋은 거는 미사일이니까 미사일도 많이 쓰니까 씁시다 이거 오케이 암호는 얘가 제일 좋은 거 같긴 해요 더이상 좋은 건 안 나올 것 같다 어? 나왔네 나왔구나 어, 이거 합시다 끼고 헬멧도 헬멧이 그거 저거는 딸리는데 크흠흠 방어력은 딸리는데 어? 이건 뭐야 으에에에에에에에? 딱 봐도 좋아보이는데? 이건 그냥 내꺼 갑시다 안나테림 어서오세요 아 울트론 스포 하지마세요 여기서 어벤져스 2 못본사람들도 계십니다 스포 하지마세요 엠블럼? 인비저블 모먼거 어... 이건 뭐지? 야 이게 데미지는 좀 덜한데 능력치는 더 좋네 능력치를 좀 따져볼까? 어서오세요 리펀서 블라스트가 내가 지금 끼고있는게 그 기본공격이 높아지는거고 지금 내가 보고있는 이 파란색깔 아이템이 마력회복하고 미사일하고 공속 공속증가 공속 3% 증가 그죠 어... 어... 야 근데 내가 아까 헬멧을 갈아 꼈잖아 파란색깔 헬멧 보니까 이게 적 죽일때마다 추가 경험치 주네 음... 근데 저거 보라색이 더 좋은거 같긴해요 왜 게임들은 다 그렇잖아 파란색깔 아이템보다 보라색깔 아이템보다 좋잖아 이거는... 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껴야되나? 일단 이거는 보류 갖고있읍시다 이거 그 다음에 메달 메달 바꾸자 이거 맨 처음에 나왔던 메달이지 음... 방금 얻은게 닥터 오토포스 메달 이거는... 파워라디우스를 12%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크리티커리트 크리티커리트 확률을 엄청나게 높아주네요 워프레임 해보라고? 일단 이거 하고 이 게임할때...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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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게임하고 있으면 저것도 해봐요 저것도 해봐요 하지만 이 게임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알겠죠? 이거 낄까? 이거 낄까? 착한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아 뭐가 낫지? 닥터 오토포스 껴 봅시다 아냐아냐아냐 귀속 아이템이야 이거 다 짱나게 야 데일리 기프트 이거 빨리 열어줘봐 이거 선물좀 열어줘봐 이거 선물 왜 안열려 라이트 클립 왜 안되지? 일단 템을 일단 이렇게 갑시다 오토포스 껀은 굳이 안껴도 될 것 같아 5 chance to damage attacker for 어 knock them back when you are attacked 아 나를 공격하면 얘가 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는거구나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아냐 그런 얘긴 없는데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그 설명은 없는데 아이템문구에 음 이 이걸 왜 안열리냐 다 치킨병아리님 어서오세요 야 오늘 마인크래프트 서버 난리났었어 나 아침부터 진짜 서버 고치느라고 힘들어 죽는줄 알았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서버 켜보니까 레리던스가 다 날라가 있는거야 부동산들이 다 날라가 있는거야 여러분들 막 해야되는데 그래서 어 이거 뭐야 그래서 봤는데 파 날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 완전히 내가 다 고쳤지 어디다 팔아야되냐 이게 내 아이템들 파는 사가는 아이가 이 사람 있나 아 아 얘는 아 얘는 아 얘는 영웅 파는구나 오 오 팔콘 야 퀵실버 스피기아 어서오세요 헐크 쉬 헐크? 여자 헐크네 야 이게 얼마 얼마로 모아야되는거야 얼마로 모아야되는거야 뭘 모아야되는거야 이거야? 어휴 이게 진짜 얻기 어려운 얻기 어려운 저거 화폐인데 화폐가 여러개 있어요 이 게임 안에 게임 안에 화폐가 여러개 있거든요 저거 진짜 얻기 어려운 화폐인데 자 템을 팔아봅시다 어 퀵실버 빠르네 겁나 빠르네 자 더이상 어벤져스2 스포하지 마세요 어벤져스2 스포하지 마세요 야 내꺼 어떻게 파냐고 어떻게 팔아 이거 아 여기서 파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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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템 다 팔아줍시다 아무 색깔 없는템들 팔아주고요 얘도 이제 내꺼는 아니잖아 노바의 헬멧 이거 아니야 과감하게 팔아줘야되요 이런거 웰컴? 이건 뭐야 이것도 인비저블 모먼꺼 인비저블 모먼템이 좀 나한테 많이 나오네 없애고 없애고 얘도 팔고 얘도 팔고 얘도 팔고 메달은 모아놓읍시다 메달은 좀 모아놓자 나노테크 모아놓고 파란템은 조금 내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애 파란템은 내가 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고 팔고 얘도 쓸데없다 오케이 자 이렇게 템 정리됐죠 과감하게 팔아야되요 아이템같은거 갖고 있어봤자 뭐 소용이 없습니다 6 5 9 감사합니다.